주종혁의 비하인드 한잔 나쁘지 않지? 춤의 신동으로 봤을 때 어때? 어떤 걸 좀 보완했으면 좋겠어? 흔들흔들은 좀 더? 어떤 느낌으로? 좀 더 가야겠다 완전 First summer clarification 귀 3 마이 izquier뱅 án 나의 이름은 딱 하나 그 집의 위에 남자 어딜 가고 있을까 비티만 저거 쿨 손 좀 뽑아보자 새끼들로 들어 눈에 눈에 돌아와면 봉나게 한 채까지 너와 모여되네 깜짝 놀라운 먼지에다가 선생님 칭찬했어 흔들흔들 너무 좋았대 야 너 앞으로 함께해라 현장아 우리 지방행위에서 함께하자 아니 내가 아 진짜 너네가 아이돌을 왜 좋아하는지 알았어 유튜브 보다가 챌린지 하는 거 있잖아 그거 봐도 난 항상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 근데 어제 너무 잘 추는 거야 그 유진이 팍핀을 탁탁탁 이렇게 하더라고 진짜 멋있다 그래서 다 찾아봤어 그러다가 아침에 샀어 아 그거 보고 막 다른 챌린지도 그래서 다 찾아본 거지 아 이게 이렇게 재밌구나 춤장 추니까 멋있더라고 권모수수 권민호 권모수수 아 쏜야라 아 쏜야라 렐라스 브리드 브리드 킥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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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늑대소리내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알았는데 아우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시작해서 어 어딨지 어딨지 하다가 킥백 킥백 이렇게 시작해서 하다가 딱 딱 딱 배우가 러블라스 킥백 킥백 자리 잡아야 될 것 같아 딱따라 딱따 다소연 다소연 하실까요? 신화 뭐 딴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안 해도 어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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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돌을 만들어보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지 신화 아니에요 신화 어 신화 해볼게요 놀아주세요 여기부터 주셔야 돼요 오케이 응 남아가고 있는 거야 여기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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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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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